남자 탁구 대표팀 에이스 장우진이 별들의 전쟁 WTT 마카오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장우진은 스웨덴 칼베리와 16강전에서 강력한 포엔드 톱스피을 앞세워 3대0으로 승리하며 팔크 왕추친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여자 톱랭커 신유빈은 세계 6위 치엔티엔이를 상대로 먼저 첫 세트를 따내며 잘 싸웠지만 까다로운 왼손 공격을 잇따라 허용하며 3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장우진은 스웨덴 칼베리와 16강전에서 강력한 포엔드 톱스피을 앞세워 3대1로 역전패했습니다.